전남 도내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면서 현직 도의원이 벼멸구 피해 볕단을 싣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상경했습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오늘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벼멸구 피해를 입은 볕단을 싣고 용산 대통령실로 상경해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이 주최하는 병충해와 수해 특별 대책 촉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남의 벼멸구 피해 지역은 지난 25일 기준 쌀 생산 면적의 13.3%인 만 9천여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